한국 사서 하고 싶은 거 말해보기 바있어 나! 뭐요? 뭐요? 나 우리끼리 MT 한 번 아! MT! MT! 우리가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사람도 많잖아 그치 그치! 운전하고 우리 다 같이 여행을 떠나고 아! 수고하자! 네 여러분 저희가 여기에 외모였을 거요! 저희가 오늘 MT를 하기 때문에요! 호우! 오늘도 MT를 하는데 날씨도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2017 촬영 중에 정말 제일 기대되고 약간 설레는 기대되는 이름하여 오늘 이 프로젝트 이름이 뭔지 압니까? 뭐예요? MT, SVT, 리얼리티 오오오오 TTT! 오케이 오케이 TTT! TTT의 TTT! TTT!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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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T! 그래서 오늘은 MT까지 가는데 갈 때 멤버들이 운전을 그렇죠 시작부터 끝까지 100% 리얼이죠 아 네? 그럼 손 한 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데스크탑 등 아 모두 안녕하십시오 그리고 재밌는 건 출발할 때 저희 차가 앞에 대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타고 싶은 차에 타시면 돼요 랜덜 모르고 운전자들 가르쳐드리지 않아요 아! 오른쪽에서 들어가는 줄 몰라요 저희가 평소에 했던 유닛이 아니라 정말 랜덤으로 타고 운전자들 누군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 세 차 중에서 두 차는 바로 저희가 놓을 수 있는 숙소로 가지만 한 차는 저녁에 먹을 음식들을 사러 마스트로 갑니다 아주 저녁 아니군요 저희가 운전을 하고 가니까 멤버들은 다치지 말고 그렇죠 멤버들은 서로 업해서 친절하게 안전하게 벨트코 타고 운전해서 그럼 우리 이사합시다 우리 도와 외출하면 안 돼요? 그래 그래 저희가 세븐틴 하면 TTT! 좋습니다! 오케이 자 세븐틴의 TTT! Let's go! Let's go! 이야! 약간 선택하는 게 진짜 뭔가 회선이 약간 다른데? 회선이 마트 가고싶어? 마트 가고싶어? 어 난 마트 가고싶어 마트 갔으면 좋겠다 나 배고파 근데 왜냐면 모르겠다 이 차에 다섯 명 안 탔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 차 탄 줄 알아? 이 차가 제일 조그만 거야 근데 조그만하면 다섯 명 안 타거든 안 돼 여기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 아 96인가 어 96이다 내가 대충 다른 차를 봤는데 디노 승관이 차도 재밌을 것 같은데 디노 받아주기 힘들 것 같고 딱 차도 재밌긴 해 도겸 조슈아 붙어 있어가지고 시끄러워서 깨는데 거실에서 디스를 하고 있어 지들끼리 막 야옹 뭐 이러면서 야옹 우우 알갓 빈채 자 한번 보아 오케이 어 예 예 지금 여행 가는 중 MT MT 거기에다 AR 을 추가하면 마트가 되지 나는 마트 가고싶어 엄청 가고싶어 왜냐면 난 아침 안 먹어 배고파 배고파 어 목이 들어왔다 응 잡아 솔직히 덥다 역시 행동대장 이 팀은 행동대장이 호신 거야 알겠지 오케이 내가 대장할게 어 너무 더운데 너가 그러면 대장이니까 차 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몸도 낮춰 오케이 너가 대장이잖아 그러니까 응 대장 힘내 자 오늘의 운전자 세 명이 남았습니다 네 차키를 한번 받아볼까요? 네 제가 운전을 받겠습니다 네비 쳐주세요 네 주세요 가평군 뭐야 맞지 이거 중국으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제 다음번엔 저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가보도록 하죠 네 가는데 여러분 진짜 안전하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안전하게 운전합시다 하나 둘 셋 빨리 갑시다 내가 제일 못하겠을까? 우리 고개 숙이고 있자 고개 숙이고 있자 고개 숙이고 있자 누구 올지 모르니까 오케이 이렇게 2차 운전자 우리 보고 한숨 쉬는 거 아니야? 한숨 쉴 수도 있어 우리 정환이 형이다 아 진짜 아니야? 진짜 진짜 아 윤정아 윤정아 아니야 여기 누구 있나 보러 온 거야 아 여기 아 뭐야 어 어 우린 모두 같은 곳을 가고 있어 어 어 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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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까 진짜요? 아 아 아 형 지금 지금 우리는 제발 마트만 아니면 돼 우리 미안한데 설마 아니 마트 아니야 형 어떻게 형 예상했던 멤버였어요? 아니 약간 다 아닌 거 같아 예상하네요 아 아 또 이런 재미지 아 지금 서로 바꿔가지고 아 뒤에 삐리네 할머니다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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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환이 형이다 정환이 형 예 정환이 형 좋아 어떻게 마트 가는 거 괜찮지? 아 우리 아까 전에 마트 가고 싶다고 가자 얘들아 가자 안정매트 더 멜지? 네 저희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비즈 뮤직 스타트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어디니? 우리는 바로 숙소 갑니다 오케이 나이스 와 숙소다 나이스 안녕 안녕 아마 한 한 시간 정도 걸려요 여러분 한 시간? 네 한 시간 정도 걸려요 가다가 뭐 커피 마시고 싶으면 커피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뭐 커피 마시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나 오케이 오케이 가다가 카페에 주면 카페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좋다 여기 닭발? 아 여기 카페인가요? 아 잠깐만 카페는 아닌 것 같아 아 카페 아닌가요?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닭발 먹으면서 갈까요? 닭발! 아 좋다 여행 간다니까 너무 들떠 형 그치 근데 나도 나도 좋다 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걸 까먹었어 나 알폰 충전기로 안 가다 아 충전기 어 충전기로 안 가다 난 충전기 가 좋아도 돼 어? 그러면 애교부림 빌려줄게 네? 주영이 빌려줄게 어? 그거는 아니죠 더 시간 거 시키는 거지 저희 이따 페이저 빌려서 내가 내놓아서 살게 아 그래? 일단 페이저에서 뭐 사자 이따 바나농요하자 뭐 사자 뭐야 여기 차 두어갈 수 있는 거 뭐 있지? 불안해하지 마 얘들아 이렇게 티너도 운전할 줄 알잖아 네 네 딕록 안 했어 저는 이제 아직 보여줄 때가 아닌 거 같은데 왜 아직 형들이 익산에서 타고 왔다며 익산에서 고속도로 타고 왔을 거 아니야? 야 진짜 그때 엄청 무서웠어 고속도로가 진짜 어려워 일단은 일단 우리 옛날 노래부터 좀 들어볼래? 옛날 노래? 어 우리 옛날 노래 좋은데요 좋은데요? 유행가 유행가 아 유행가 진짜 안 들어봤다 유행가 오랜만에 들을까? 유행가 진짜 좋아해요 유행가 진짜 좋아해요 유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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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팩도 진짜 간만에 매요. 데뷔 초 때 엄청 많이 했다가 저 뭐 많이 챙겼어요? 진짜 많이 챙겼는데 자 여러분! 더샘 클렌징 워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더샘 클렌징 폼! 킬 클렌징 폼! 정말 좋거든요. 많은 이유 부탁드려요. 준형은 뭐 추천곡 없어? 네. 아 나? 크리즈 룩! 어떤 거? 크리즈 룩! 크리즈 룩! 얘야! 그 안무는 약간 뭔가 추는 맛이 아주 맛깔나는데 짝짝짝 맛깔나지! 맞아요. 아 근데 지금 나는 13월의 춤이 제 조명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해. 아 13월의 춤 저도 추면서 제일 재밌는 안무거든요. 진짜. 진짜 대박인 것 같아 그 춤. 이제 세븐틴 노래도 많이 들었겠다. 그럼 이제 신인가수 노래도 한번 들을 차례가 됐죠. 너무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아직 미애가 창창하고 밝은 친구의 노래입니다. 누구예요? 디노가 부릅니다. Zero. 아하하하하하 정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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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맛있구만. 응. 역시 흘린 거 좋아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정광호 이렇게 저 repeat 정광호 네 Kay 베스트트라이프 도로가 있으면 달리예쁨 영화 늑대아 Force 어떤 내용인지 애니메이션 형 요금속 ㅎㅎ 딱 떄 위에 아,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 킹콩. 도겸아, 내가 그때 화장실 갔다 왔어. 내가 영화관에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내가 갖고 와서 야, 도겸아, 도겸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랬는데 어, 도겸아. 그게 막 킹콩이 나오고 있었어. 그래서 저게, 제가, 제가 킹콩이야.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었어. 어? 근데 제가 킹콩이야. 어, 문 워컬. 문 열걸? 잘 걷는 사람? 문 열걸? 야, 뭐 되게 막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먹으면서 먹고 싶지 않냐? 영호야, 가다가 페이저 모임에 한번 서자. 오케이, 여기네. 지가 더 왔어? 아니, 너, 너 밖에... 너, 형, 지금 형만 가방을 들고 있어가지고 어, 너 지가 괜히 걸 벗어. 영호시 형을 한번 사줘. 네. 그래. 너 아이스크림 안 먹으니까 유자차 사워? 야. 응. 돼지? 나 괜찮은데. 어, 그래? 응. 그럼 내가 먹을게. 돼지밥? 생동대장이 원래 한 번 더 먹을 거야. 야, 영호야 원래 중국에서는 차 음식 안 먹지? 차는 물 안 먹는다는데. 아, 차는 물 안 먹어. 중국에서는 그냥 다 미지간 물이고 그리고 식당 가면 먹기 전에 거의 다 차를 줘. 그냥 차가운 물, 몸 한 대 안 좋아. 시원하지만. 가끔, 가끔 땡겨뜨릴 때 있으니까. 야, 물. 아, 나는 진짜... 저런. 정말 누가, 누가 봐도 잘... 저런 게임 하자. 어? 호시 형. 어. 히윳, 쉬윳 가자. 히윳, 쉬윳. 히윳, 쉬윳? 어, 쉬윳, 쉬윳. 쉬윳, 오케이. 오케이. 호시니까. 아, 근데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빨리 가자. 유자차 지금 해. 오케이. 오케이. 어, 오늘 광고 끝나고 녹음 있어요. 흥시. 어, 야, 저기 뭐 떨어진다. 배성. 뭐 쐈? 아, 멀어요. 팔이 짧아요. 살짝 겨드랑이 좀 아파요. 아, 아팠어요. 아 요즘 운동도 있었어가지고요 굉장히 아팠어요 승환이요 내가 보컬팀으로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 약간 감성 있잖아 많이 아쉬운 것 같아 너가 펌프팀이 없다는 게 아 내가 펌프팀이 없다는 게 야 말을 그냥 잘하네 준아 너 왔다 스케줄은 잘하고 왔어? 너 엄청 긴장했던데 어? 엄청 긴장했던데 긴장했어? 너 그 진짜 라이브 있잖아 야 그냥 긴장 좀 했다고 해줘라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아니 아니 긴장했다면 아니 긴장 안 했어 아 형이 되게 부끄러워졌어 아 깜짝 놀랐어 당황했어 마석 보이네 마석 호시 형 저번에 마석 얘기했겠네 어 마석 100%죠 아 나의 마석이거든요 야 다 알아 뭘 수 있는지 받았네 인터뷰에서 우리 데뷔한 지 한 4년이 됐는데 솔직히 되게 하하하하하하하하 우와 진짜 얘기했어 우와 여러분 지금 옆에서 바로 내렸어요 저쪽으로 빠지면 우리 팀이 저쪽으로 빠지면 우리 팀이 나왔어 우리 팀이 주단구야 지금 우리 팀이었어 아까? 아 아 분 열어봐 저거 마석 우리 집이라고 저거 야 대박이야 뭐라는 거 형 우리 진짜 대박인 줄 알아? 화도랑 마석 나왔잖아 내가 딱 봐도 저쪽 자 이제 호시 형이 저기 우리 집이라고 얘기하겠네 했는데 형이 옆에서 손하면서 우리 집 우리 집 이렇게 가는 거야 뭐라고? 이럴 수심 sitzen 그냥 마석 이라고 해보고 자꾸 닦아哈囉 오빠 또 저기 우리 집이라고 소리 지르겠네 우리는 우리 집이야 아.. 이거 뭐 안 돼 헉 똑같은 이유지 이거 죽은 거 우리 보라 이 새끼가 자켓둘서 부벌 바 하오비케인 아 나 이 곡을 이러면 쓰기 타고 있어 야 호 호에 하이라이지 하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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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 조금만? 이 여우표인가? 아 여기 리버하임 리버하임 아 여기 딱 이렇게 돼있네 리버하임 아 완전 산속이구나 진짜 어 좌회전인가요? 우회전인가요? 아 여기 좌회전이 없구나 우회전이었구나 도착했당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하게 조작했습니다 안전하게 조작했습니다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도착했다고 오기저기 오 여기 침불가 있네 침대 침대 와 지금 침대가 나한테 어 맞어? 이래 지금 나한테 얼른 와 쉬어 이래 지금 이 뷰 이 뷰 너무 완벽하다 여기 끝났는데도 한국 와서 쉰다기보다는 계속 여기다 자기관리하고 운동하고 쉬는 방법을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좀 노는 시간도 좀 갖고 뭐 인터뷰 시간이야? 하고 싶었는데 지금 갑자기 왜 왜 이렇게 갑자기 진지하신 거예요?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다 같이 좀 편하게 그런 거 알잖아요 이렇게 좀 쉬고 싶고 뭔가 탈출해서 나오는 좀 푹 쉬고 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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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스쿨치 스쿨치 침aghetti 침 recycled 예 Tig 잘 assessments 역시 인인 네 여러분 청평나루 하리마트에 도착했습니다! 멤버들이 아까도 전화 왔는데 오면 전화 한 번 더 해줘야 하거든요 여보세요? 승우 혹시 뭐 필요한 거 있니? 약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말해줘 종이 거기 안에 틀렸을 건 있으신데 쌈모가 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쌈모 생년이? 아 생년지 너가 또 좋아하는 쌈모 잔이 비빔면 김치 김치! 파! 파 저리 그들이 가로채 파 먹었으면 아이스크림 하나 아 승관! 오케이 승관아 이 정도면 될 거 같아 이제 우리 알아서 잘 사가볼게 언니 나 부대 좋아진 것도 많이 챙겨야 하니까 알겠어 조금만 기다려 오케이 아 이게 진짜 맛도니까 이게 진짜 알겠어 부대찌개 좋지? 아니 부대찌개 먹을래? 진짜 맛있어 김치 부대찌개 이것도 고민해봐야지 이것도 고민해야지 약간의 취향이 갈릴 수도 있어 김치 부대찌개? 김치? 그럼 웬일로 김치 부대찌개? 아니 애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김치는 이제 고기 구워 먹으면서 같이 구우면 될 거 같아 오케이 쌤 이거 알지? 치킨 너겐 아 치킨 너겐 치킨 너겐 용갈이 없니 용갈이 추억의 용갈이 추억의 용갈이 여러분 아시죠? 추억의 용갈이 애들 좋아하겠다 어 이거 너무 추억이 누르잖아요 이거 모르겠어 몰래 몰래 사야겠다 아 진짜 승관이가 5인이 되었는데 고감제 초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형 우리 저 바지 사주면 안 돼? 바지? 몸빼 바지? 그래 그러면은 하나씩 사봐 우리 마트팀 입자 너무 귀엽다 근데 저거 귀엽다 여기 4,950원 진짜 싸 그거 입을 거야? 우리 이거 딱 4개 이렇게? 어 4개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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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푸푸 나 핑크 입을래 그래 이걸 입고 차를 타자 그래 그래 아 좋아 용인 시트 왔어요 아니 갔어? 아 와 와 아 와 드디어 놓쳤어 많이 안 썼다 근데? 드디어 놓쳤어 아 야 이거 장 본 사람이 들고 와야지 어디로 가? 어디까지 가? 여기여기여기 어디야 어디? 여기여기 혼만 내고 있어 아니야 이 소리 하는구나 와 이거 진짜 좋다 내가 못 봤구나 춤을 왜 이렇게 놀자니까 이거 많이 흥분하지? 아니야 왜냐면 이게 원래 벗었어도 아니예요 충분히 춤도 될 때 오자마자 오픈하는 과자 없었으니까 과자 더 사면 될 거 아니야 과자 엄청 많이 사야 돼 마트 탈을 수 아 잘 갔다 잘 갔다 근데 방금 보니까 너무 잘 산 거 같아요 아 또 마트 탭이 또 마치고 왔어요 거기 또 가지고 있길래 나 딱 봤는데 색이 너무 예쁜 거야 이게 딱 바지가 네 개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분홍색 이렇게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3박 2일이라고 우리 빨리 움직여야 돼 좀 추워졌어 지금 놀고 먹어야 돼 빨리 야 조구하러 갈까? 그러니까 우리 조구를 팀을 세 팀으로 나눈 다음에 꼴찌 팀이 음식을 하자 음식은 1, 2등 팀은 뭐 그냥 쉬는 거고 꼴찌 팀이 이제 저녁을 먹을 수 있게끔 다 정리 다 세팅해놓기 야 팀 나눌까? 팀 지금 나눌까? 아니 나누고 갈래? 오케이 그럼 가위 바위 보 하도록 합시다 네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보 보 오케이 오케이 민규 이리로 와 너 이게 1등 후보집 아니야 이거? 안정적인 애가 나 오케이 야 딱 봐봐 나 오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야 야 원우 형 아니야 그냥 열심히 한다 혹시 디에이 원우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도겸 나는 디노 오케이 디노 얘기할 거야 대형 날씨 호시 호시 콤비 뚫어봐 나 지금 상대가 어떠신가 근데 알람 콤비 알잖아 쭉 réflódmez 오케이 야 얘네 발을 안 쓰잖아 발을 안 쓰면ression Certain 일단 알잖아 호시 잘쓰네 호시 잘 호시 호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나는 똑같아 나는 명호 명호의 발자관을 봤다 승하 알지? 나 대구 대구랑 달라 달라요 추억 추억 추억을 알게 추억이야 홍조사 씨 추억 저는 추억으로 원 저는 원호하도록 이겼다 벌렁이 할게 벌렁이 죽여 죽여 어떡해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내려가자 오케이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그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가위바위보 근데 이게 꼴팀만 정해지면 이게 나머지 세 팀은 그냥 만부푸해도 되잖아 이거 진짜 재밌게 꼴찌팀이 이렇게 꼴찌팀 꼴찌에 나오면 세 팀 맞잖아 한 팀 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등 하는 팀 빼고 2,3 팀 중에 꼴찌팀의 한 팀 고르기 그게 또 스릴이다 아까 정리한다라고 이제 좀 가볼까요 세 팀의 팀 팀 세 팀 세 팀 팀 세 팀 세 팀 오케이 우리 둘이 대결 우리랑 저희랑 대결 제일 쉽게 이길 것 같아 야 뭐? 우리를? 저희부터 대결할까요? 그쪽부터 대결하네 그쪽부터 여기 자동시 싸움 났으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전쟁 났으니까 오늘 우리 둘, 우리 둘, 우리 둘 어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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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어흨 어흨 이미 너는 너의 미래처럼 이 안 맞지 요, 유투 시작할게요 시작할게요 시작했습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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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인, 인,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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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인이었어, 인, 인이었어 인, 인, 인 야 야 야 야 야 좋아 하나 하나고 다 떠네요 여기 발렌트가 좋아해서 윤발잡이 있어서 에이스 욕심낼지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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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니가 고개를 밀어줘야 되는데 말이지 밀어야지 밀어볼게 오 수고했어 뒤로가 받아주고 나이스 자 헤비걸 앞으로 세게 그렇지 나이스! 야 애들 잘한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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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야 잘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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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조슈씨 와 조슈씨 본다! 야 디도가 진짜 잘해 슈화영이 잘해 이거 슈화영이 잘해 헤비 나이스 하이 조슈와 대화온의 어 아쉬워 보내줘 플레이를 와! 위에서 맹기면 할 줄 알았어 오! 약간 반박자 느끼게 차는 기술이었죠? 넘기기만 하면 돼 전속해 얘 생겼구나 주카야 넘겨 오! 주카야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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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려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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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잘했어 잘했어 호시 잘해 잘했어 잘했어 기기고 화렀지 간정하게 해 나이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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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준이랑 언제 공놀이를 해보겠어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너무 잘해 문준휘 살렸어요 문준휘 살렸어요 넘겨 넘겨 문준휘 선수가 10번 세일을 해서 잘한다 잘한다 살렸어요 아 붙잡았지 이번에도 좋았어 잘수록 늘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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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다 잘하고 있어 너무 좋아 우리 팀 다 잘하고 있어 너무 좋아 나이스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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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했다 나 이 게임에 못 붙을 것 같은데 9인가 살렸습니다 잘해야 돼요 잘했어 멈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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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죠 이겼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보이스틱부터 여기서 진흙 팀은 4팩 가능성이 있어요 1등만 기억하네 매전한 수사 아까 처음부터 해봐 멘붓아 멈췄어 이겼으면 다시 나이스 나이스 빛 우리 이겼다 잘했어 우리 뱀는거 오케이 수영 지금 야 잘해 멘붓아 호세가 아니었어 명호 아까 미국에 한번 넘겨줘 그거 포즈해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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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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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긴장하지 마! 오케이! 형, 형, 형! 레츠고! 괜찮아! 자, 잇! 긴장 좀 하네요! 마무리 뛰어! 마무리 뛰어! 조승아, 조승아! 조승아, 조승아! 조승아, 조승아! 자 실제적인 조코의 하이라이트. 저희는 그냥 제니에 불과했죠. 마지막 전혁 체력이 차지하게 됐죠. 화이팅! 이기장 이기장! 이기장 이기장 이기장! 엔 이 앤 이 앤! 받을 수만 없대요. 쏘면 좋다고 쏘면 좋다고 쏘면 좋다고 쏘면 좋다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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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좋았어. 힘! 날렸어. 날렸어. 원우? 영원히 영원히. 어릉이 운동하면서 찍어 버려지니까? 너무 고마워. 정혁 얼마나 있길래. 원우 형 웃어요. 보자. 원우 형인 줄 알고 있잖아요. 여섯 손을 다시. 원호가 공격! 올려주고 원호가 공격! 아 미안해 미안해 나이스! 나이스! 너무 잘하고 있어! 야 미술! 미술 맞았어! 한 방 먹었어! 진짜 한 방 먹었어! 할 수 있다! 이윤지 파이팅! 괜찮아 괜찮아! 살 수 있다!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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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있어 와 권호씨! 권호 살린다! 나이스! 야 인정 뛰우고 나잖아! 얘들 안 뽑힐라고! 나이스! 에잇! 반칙! 성공! 괜찮아! 야 우리 형! 아름다운 손에 손 잡고! 아름다운 손에 손 잡고!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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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줄까? 나이스! 와 넘어갔어요! 넘어갔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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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 예스! 살려 하지 마세요! 이겼어요! 미안해! 경기! 끝났어! 나 재밌었어요! 나 재밌었어요! 너무 좋은 게임이었다! 게임은 게임이니까 꼴찌 팀이 2, 3등 팀 중에서 한 팀을 골라야 합니다! 1등은 이제 패스고요! 우리 팀이 뒤에 가서 난 너희랑 같이 하고 싶어! 안아주기로 합시다! 네! 그럽시다! 승관이 팀이 저를 너무 열심히 응원해줘서 상의 한 번 하세요! 그 말이! 약간 불안한데 자! 어떤 팀이 같이 밥을 차리기로 했지 과연 우지의 선택은? 과연 우지 팀의 선택은? 어떤 팀이 될지? 안아주세요! 하나, 둘, 셋! 살았어! 살았어! 우리 팀의 승관이 승관이 팀이 승관이 팀이 승관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승관이 꽂혀서 그냥 나는 이제 세븐 팀의 이 코디가 재미없어 뭐 하면 이렇게 하는 거 왜 이제 저게 이제 아, 저희들 아, 뭐 죄송한 것 같은데? 아, 저희들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는데 알겠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메틴의 티티 팀! 안녕! 고마워요! 승관 오지 팀! 화이팅! 근데 너무 뻔한데 그러니까 나 약간 강전으로는 상대 틀을 할 줄 알았어 뭐야 라면 끓일 때 섹시한 남자 더 뒤집자 형 빨리 뒤집자 여기 떠내려가라는 더 뒤집자 내가 거실수 있어 시작 시작 짧은 자격 시작